많이 살았어 아직 우와 와 짜릿해 뭔가 그게 너무 좋아 착착착 이렇게 뭔가 나 머리고 있으면 착착착 급히 후딱 오랜만에 학교 가볼까요 학교 와 얘네 왜 이렇게 빨라 여기 옥상 가려고 했는데 여기 옥상도 떨어진 것 같았는데 확실하게 하자 여기 옥상에 쐈을까 옥상에 쐈을까 어디야? 와 놀래라 와 얘 어디서 쏜거지? 아 맛있어 아 이거 뭐야 아프겠다 어우 나도 방금 아까도 아찔한 느낌이었어 근데 약간 바다같은 느낌 작은 느낌 아 제발 바다 아니었으면 좋겠다 아 차 너무 많은데 괜찮아 타고 여행가자 다들 뭐 놨으면 좋겠어요 나는 앳다 안녕 어우 나 그로저도 좋아 그로저 쓰고 싶다 해안가에서 안 맞는 데다가 머리도 최악이야 누가 어그라 그랬어 어그 어그 나와서 실망했으면 좋겠어요 어그는 별로야 보복같지가 않잖아 그냥 앰프로 다를 게 없어 어그는 그냥 베리랑 비슷하지 않나? 젖은 이제 아 그렇다 아 그럼 같이 해야 돼 왜 그래 캬 이렇게 오랜만에? 엉투포가 잡았다 여기 있다 봤어? 너무 작아서 안 보여 아 쟤 줄여서 고백을 뺏고 싶은데 예! 오길 잘했다. 이거 먹고 자전거 챙겨서 가면 되겠다. 어우 차 있네. 잘했네. 음 맛있어. 몰라. 우리 팬 못 봤어. 들어가자. 4킬 더 해야 되는 거죠? 구덩이? 나 구덩이 쓸 줄 잘 몰라. 나는 뭔가 건물 옆에 있는 게 너무 좋다. 없네. 있으면 차로 박아버리려고. 많이 살았어 아직. 우와. 짜릿해. 뭔가 그게 너무 좋아. 착착착. 이렇게 뭔가 딱 머리고 있으면 착착착. 뭔가 에임이 딱 가는 느낌이 그게 너무 좋아했어요. 너무 재밌겠다. 너무 잘 썼다. 뭔가 너무 잘 썼는데 진짜. 기분 좋아졌어. 그걸 거기다 껴놓는다. 기분 좋아졌어. 이거 옛날에 개그맨 하는 거 아니야? 해우소 삼두기였고. 길리 같은데? 안 써줘. 답답해. 재출발할 때 나도 출발해서 잘 먼저 먹고. 좋아졌어. 와 저기. 저기도 조심해야 되네. 나 아따. 와 왜왜왜. 제 3툭인데 왜. 2툭이었나 봐. 길리 안에. 길리 어디서 추워 입었냐. 와 이게 헤드셋이 떴네. 와 써클 너무 좋아. 오늘 뭔가 치킨을 먹으라고 계속. 오랜만에 복귀했다고. 나의 손을 들어주는 겨? 해우소 하나. 아 저거 옵니다. 에이. 머리. 와 이거 헤드셋다네. 아하하하. 뭔가 대충 써야 머리가 맞는 느낌적인 느낌. 어 근데 아직 많이 남았어. 와 내 머리 나가겠다. 여기 한번 보고. 해우소. 해우소. 내가 벼르고 있다고. 그치. 이번 판 뭔가 되게 잘 풀리는 판. 경화는 뭐야. 추락사인데. 해우소만 좀 늦게 싸워주면 제가 잡아줄 듯. 나도 가긴 해야 되거든. 차가 좀 기어 가지려나. 으으 으. 아 쟤 어떡해. 이겼따. 아 나도 가야 1. 어. 면먹을 안갔어. 레이즈 방님 2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아 나 까먹었다 내가 가야 된다는 거 응 빨리 가죠 어우 쉿 오우 잠깐만 되게 잘하는 앤가 보다 어 뭐야 어 뭐야 GG 와 나 이수 와 나 이수 와 나 이수 7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와 차에 치셨으면 딱 해피엔딩인데 와 아프겠다 얘 약간 좀 무빙이 좀 이상하냐 근데 연막 가는 타이밍이 와 저 술을 탔는데 죽었습니다 너무 아깝겠다 와 와 와 잘 썼다 여기 보였어 봐봐 보여 보이잖아 이거 들어가게 너무 정확하게 샀는데 아 이거 행롱만 휩싸이게 했는거 너무 정확하게 샀는데 알 Itu 음 칩 네 오 아 으 уз 으 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